한순간 화재로 잿더미가 된 동네 어린이들의 공부방 놀이터가 다시 태어났습니다. 어린이들의 꿈을 지켜주자며 각계각층에서 보내온 소중한 온정으로 이뤄낸 일입니다. 송국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저마다 개성 있는 동작으로 카메라 앞에서는 해맑은 표정들. 생김새는 달라도 형제자매나 다름없이 어울릴 수 있었던 건 어린이들의 공부방이자 놀이터가 되어준 작은 도서관 덕분이었습니다. 그런데 지난해 12월, 지은 지 32년 된 낡은 건물의 월세방에 꾸려진 이 도서관에 불이 났습니다. 고사리 손으로 그린 그림과 낙서장이 되어준 칠판. 함께 넘겨보던 때 묻은 책과 낡은 책상이 모두 잿더미가 됐습니다. 글쓰기 작품들, 아동들의 추억이 담긴 교실들이 모두 불탔을 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보험금조차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서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 학생들이었습니다. 이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2천여만 원을 손수 마련했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지역사회단체와 기업들이 후원에 나서 1억 5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은 겁니다. 책이라든지 짓기 위주로 저희들이 아이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모인 온정으로 화재 석 달여 만에 더 말끔하고 넓은 모습으로 재단장한 도서관. 친구들과 이곳에서 다시 어울릴 수 있다는 생각에 어린이들 얼굴에서는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. 도와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여기서 재미있는 책들 많이 읽고 놀 거예요. 주변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작은 도서관을 되찾은 어린이들은 더 밝은 꿈을 꾸게 됐습니다.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.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